1. 식사기도를 하셨어요? 식사기도를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식사를 3끼를 하는데 늘 우리가 3끼 전에 식사기도를 하잖아요 식사기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집에서는 괜찮았는데 어디 남들 이렇게 바라보는 데서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할 때 쉽지 않죠? 눈 딱 감는 순간 주변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로 확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보는데 눈 감고 식사기도 하는데 별 무리 없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살면서 건너뛰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건너뛰지 말아야 될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늘 식사를 건너뛰면 안 되잖아요 40일 정도 건너뛰는 건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상 건너뛰면 죽어요 식사 때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6일 동안 굉장히 절차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순서대로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지혜롭게 순서대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들 곡식 땅에서 뭐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서 뭐가 열매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열매들과 땅에서 나는 곡식들 곡식이라 부르죠 곡식들과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공룡나는 새들과 인생들에게 그걸 먹을 거로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식사가 시작됩니다 와우 주셨다 그렇게 주십니다 먹어 가져 먹어라 주머니에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입으로 먹어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먹게 되었다 그 다음 이제 추리국교로 내려오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 60만 명이 무슨 일을 주로 하는 거니 이집트의 나일강에 흐르는 물을 농사짓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관계수로 사업하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보수하고 그 일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60만 명이 주로 해요 그래서 늘 그 일이 잘 되므로 말미암아 땅에서 곡물을 늘 풍성하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가난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이고 이집트는 비가 1년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길게 5500km에 걸쳐서 흐르는 그 나일강물을 늘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워낙 강이 길어서 어느 쪽인 비가 안 오더라도 반드시 어느 쪽인 비가 오게 돼 있고 그 5500m 되는 그 긴 거리에 거기에 항상 물이 있게 되는 거고 그 물을 이제 평지로 끌어오는 거죠 이게 관계수로라 그래요 물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 짓 때 보면 100층짜리 건물이 가능한 게 상수도 한강에 있는 상수도 물을 100층에서 틀면 나오게끔 이걸 끌어올리는 기술이 없으면 집을 못 짓는 거잖아요 100층 지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서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이 안 되면 그 건물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지금은 건물에 그렇게 물 끌어올리고 끌어쓰고 하는 이런 기술이듯이 그 옛날에는 지금부터 3400년 전에는 나일강의 물을 농사 밭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이 기술이에요 이게 물 끌어오고 물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이게 이제 사대문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늘 그걸 일을 적절하게 하는 일을 60만 노예들이 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노예들이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문제는 거기에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내주면 그 소출의 상당 부분 거의 다 아는 애국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풍요롭게 먹어요 자기들이 황제 식탁에서 황제들이 먹는 것처럼 먹고 그 노예들에게는 별로 먹거리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죠 이거 정말 쉽지 않다 결국 그렇게 생활하던 그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모세가 6개월 만에 데리고 나왔느냐 마지막 저녁에 일련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 몸통은 다 불에 적절하게 구워놓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각 애국의 가정들의 장자들이 죽고 모든 짐승의 첫 태생들이 다 죽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자 너무 놀란 사실은 애국 빼서는 첫 태생들과 장자들과 짐승들이 다 죽었는데 결국 히브리인들은 60만 명인데 그 장자 20세 이상의 숫자가 60만 명인데 장자들은 2만 3천 명 정도인데 고작 일련된 양 2만 3천 마리 죽이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일을 잘 해냈어요 그리고 애국에서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10개명 10가지 개명을 주시고 그 개명을 가지고 약속 언약이라는 걸 맺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요 만들고 이제 최종적으로 끝났어요 약속 사인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다음 사인 끝나고 뭐 하시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모세 너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 그 4명의 70명 장로들 데리고 신의 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74명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뭐 했느냐 와우 하나님을 뵙고 거기에서 뭐 했는 거니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땅에 식물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장면까지 내려올 동안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 74명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참여한 자리에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자리인데요 할렐루야 그 74명이 하나님 존재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74명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최종적으로 책임있게 데려 나오게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1년 된 양 잡으라 그랬는데 10년 된 양을 잡는다든지 잡으라 그랬는데 안 잡는다든지 무슨 말을 하면 끝까지 핑계대고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없는 사람 항상 자기 마음이 주인이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 그런데 이거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1년 된 양입니다 1년 된 양 그다음에 각 가족 수대로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거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해서 죽는 가정이 나오면 애굽에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만 3천 가정에서 예스 한 거예요 다 왜 형편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 조직은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70여 명의 장노들이 굉장히 그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 일을 잘 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계약 딱 끝나고 야 책임자들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 존전해서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정말 멋진 장면이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1500년이 지나요 1500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이게 이제 성찬식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우리 예수님이 많은 식사들을 함께 했어요 5000명 배세다 들력에서 함께 식사한다든지 등등 물론 꼭 필요하면 우리 예수님이 식사를 거르고 40일을 건너뛰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이제 예루살렘에 어느 한 가정에 가서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날은 애국에서 나온 바로 그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 1500번 반복되고 이제 그 날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날로 만드는 식사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날로 만드는 바로 이 날이 첫 번째 성찬식이에요 식사기도 잘 하려면 지금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 가지 고르고 골라서 기도 잘 할 수 있도록 식사기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딱 꽂습니다 하나는 창세일장에서 천지창조 이야기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 거기서 식사가 시작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놀랍게도 그곳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인생들을 불러서 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식사하겠다는 거 오 이거 기억해야 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그 일이 있고 15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식사 하시면서 성찬식 당신 몸을 주신다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다 먹어라 식사입니다 식사자리입니다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다 마셔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사 자리 그 이전에 수많은 식사자리가 있었지만 이만큼 중요한 식사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면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여기까지 늘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가면은 초대교회가 3천명 5천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는데 그렇게 좋고 재밌는데 문제는 식사 때 삐끗해지는 거예요 식사 때 왜 삐끗해지느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힘없는 과부들 그러니까 뭐 워낙 나름대로 먹고 살만해서 공중식사는 대충하고 나가서 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가정이 별 형편없고 과부들의 가운데 가난한 과부들 가운데 식사 시간에 보면 주로 히브리파 과부들이 좀 잘 먹는 거예요 헐 해주세요 헬라파 과부들 입장에서 썩 유쾌하지 않는 거예요 5천명이 식사 시간마다 뭔가 이게 틀어진다는 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야 이거 큰일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뭔가 손을 쓰는 데 해결이 안 되는 그게 쉽게 해결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12명이 최종 결론이 뭐냐면 안 되겠다 진짜 선수들을 뽑자 이 식사를 기가 막히게 해결할 선수들을 뽑자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방 일할 사람은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고춧가루와 소금 뿌리는 솜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자 그렇게 해서 스테반 빌립 디몬 바베나에서 7명을 뽑은 거예요 누가 뽑았느냐 그 내부 소문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뽑았거든요 열두를 뽑았어요 열두를 뽑았는데 한 친구가 아웃됐죠 그리고 11명이 모여서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사람 뽑았죠 사람 뽑는 일 중요하거든요 사람 그 이전에는 뽑는 일이 제비뽑기였는데 사람들한테 뭔가 그대로 그냥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맡겨요 사람들한테 주로 불만이 많은 쪽이 히브리파 과부들이에요 헬라파 과부들이에요 헬라파 과부들이 밖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투표권이 좀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뽑힌 사람이 7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었느냐 맥기 식사 때 불만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맥기 식사 때 불만들을 없앤다 그 7명의 집사들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불만이 싹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식사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식사 장면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가이오 장로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야 저런 사람이 복 받아야 돼 라고 세 가지 복을 얘기했는데요 야 넌 정말 네 영혼이 잘 되는 게 좋겠다 너는 범사가 잘 되는 게 좋겠다 네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게 좋겠다라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밥 먹이는 거 하나는 재우는 거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전도인들 이 전도인들의 삶이 쉽지 않아요 전도인들이라는 게 돈 벌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다니는 전도인들이라는 게 이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보세요 전도인이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가령 예를 든 다음에 엘리아 같은 사람인데요 엘리아가 아압에게 말을 해요 야 너 그 바할과 아세라신 삼겨가지고는 야 이거 안 돼 이거 3년 동안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잡히면 죽으니까 숨었어요 숨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하나님이 사르밭 어느 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쪽으로 갔더니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르밭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봤는데 이제 과부를 만난 거예요 사르밭 과부를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물은 줘요 혹시 떡 한 쪽 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망설이면서 이게 지금 뭐 줄 수는 있는데 이거 조금 통에 가루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기름 떡 해서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던데 이거 먼저 주겠다 그거 먼저 놔달라 그래요 사르밭 과부한테 얻어먹어요 헐 해주세요 이야 이게 전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대가집을 해줘요 흉년 끝날 때까지 내내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게 전도인입니다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전도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게 두들겨 맞고 감옥 들어갔다 나와요 이게 전도인이라는 거예요 점이나 치고 있는 인생 얼마나 쓸쓸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고쳐줬는데 두들겨 패낸 이 전도인의 삶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찌어찌하다가 가이오 집에 가면 가이오가 정말 성의껏 재우고 성의껏 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도인들이 그 집 다녀와가지고는 다 아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이게 높인 거죠 모든 기도 식사기도든 대중기도든 어떤 기도든 모든 기도의 근본 원칙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하나 안에 일단 기도는 기도라는 기도는 모든 기도는 그 안에 일단 다 들어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 안에 디테일로 들어가면 식사기도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읍시고 꼭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식사기도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늘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꼭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알렐루야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내일 먹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르밭 과부처럼 그러나 오늘 주신 거 지금 먹으면서 야 내일은 먹을 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투정 부리고 있으면 그건 곤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꼭 끓으셔야 돼요 알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지금 배고픈 자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강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지금 이 땅에 일용할 양식 굶주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꼭 식사기도 때마다 이 기도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가이오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가이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모세 때 보면 제사장 나라에서 보면 반모통이 일부를 남기라는 거예요 반모통이 일부를 남기라 주소 때 왜 남기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자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자 가이오는 전도인들을 먹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인을 대접할 것인가 꼭 식사기도 때마다 계획 세우라는 거죠 식사기도 때마다 늘 세 번째 기도도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곁에 제 주변에 분명히 일용할 양식 필요한 사람 지금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다음 하나님 가난한 사람 반모통이 추수의 일부 제 추입의 일부를 밥 누군가를 대접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가난한 사람 대접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전도인 대접할 생각하고 이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식사기도예요 다른 건 다 접고 식사시간마다 세 가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다음 다른 사람한테도 주세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하든 제 밥 무통에 일부 남기고 싶겠네요 가난한 사람에게 밥 살 준비해야 되는 거죠 늘 식사할 때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살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 늘 하나님 그런 기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다음 전도인을 어떻게 밥 살 것인가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른 거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